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새새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병에 하들어 죽게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하며 거룩한 말씀 새새 영원히 새새 영원히 진리로 우리 말씀하시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 말씀을 우리는 구원해 주시는 호금되어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웠던 은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한국교회여 하나님을 위원합니다 한국교회에 반듯이 일어낸 것입니다